4년 만에 열린 월드컵 거리응원에 편의점 맥주 매출이 10배나 폭증하는 등 유통업계가 월드컵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. 어제 광화문 인근 편의점 CU와 GS25, 세븐일레븐 3사의 맥주 매출은 지난주보다 각각 1,030%, 376%, 1,100%나 뛰었습니다. 맥주와 함께 먹는 스낵과 안주의 매출도 세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, 쌀쌀한 날씨에 핫팩과 장갑도 지난주보다 10배 넘게 팔렸습니다. TV 시청자가 늘면서 홈쇼핑인 GS샵은 지난주보다 매출이 58%나 늘어났고, 치킨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BBQ와 BH치킨의 매출은 한 달 전보다 170%, 200% 뛰었습니다.